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폐교된 지 20년이 넘은 한 초등학교 교정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산천과 가까운 시면 단위에 있는 폐교된 초등학교입니다. 이곳 학교 운동장 또 건물들 시설들 쭉 둘러본 소감은 마치 미국 동부에 있는 아이빌리그 명문대학 캠퍼스 운동장을 걷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학교 교정 입구에 제가 서 있고요. 지금부터 왜 제가 폐교된 학교를 미국 동부에 있는 명문대학교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렸는지 아마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학교를 한바퀴 쭉 둘러보고 난 후에 공감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가 입구인데요. 소나무가 제일 먼저 반겨주고 있고 역시 큰 학교 수준에서만 볼 수 있는 아름들이 큰 나무들이 조경수로 가장자리를 이렇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석 같은 게 이렇게 놓여 있고요. 전시가 되어 있고 비워둔 지 오래돼서 그런지 이런 전시물들이 학연의 눈에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풀숲에 이렇게 파묻혀 있고요. 대체적으로 풀은 많이 이렇게 자라고 있지만 이 시설 같은 거 이런 것은 상태가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나무 같은 것도 전지가 지금 잘 안 돼서 좀 산뜻하게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수령이 오래되어 보이고 또 수영이 아주 근사합니다. 하나하나가 다 그렇습니다. 여기 학교 교정에 있는 나무 하나하나가 다 탐이 나는 그런 나무인데요. 아마 한동안은 관리를 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최근 한 3, 4년 혹은 한 5년 정도 제 추측에는 그 정도 시간 정도는 관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도블럭을 깔아놓은 사이사이에 잡초들이 다 올라와 있고 왜 아이빌리그 명문대학 캠퍼스에 들어와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지 지금부터 쭉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리라 생각하는데요. 건물이 여기 몇 동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본관입니다. 학교 본관인데 지금 본관이 보이질 않습니다. 풀도 많이 자라고 있고 또 잔목도 많이 자라고 있고 특히 담쟁이 아이비가 본관 근무를 완전히 점령을 했습니다. 사실 미국 동부에 있는 아이빌리그라는 대학교는 한 8개 정도 되는데요. 대표적인 학교가 다트머스 대학교 또 잘 알고 있는 하버드대학교 브라운대학교 예일대학교 또 컬럼비아 대학교 코넬대 프린스턴대 펜실베니아대 이렇게 동부에 있는 한 8개 대학을 미국을 움직이는 걸출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한 명문대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런 대학들을 아이빌리그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아마 학교 건물에 아이비 담쟁이가 많이 이렇게 뒤덮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지금 보시는 이 본관 근무처럼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풍경이 저도 직접 가보진 않았는데 아이빌리그 캠퍼스를 보면은 이 본관 건물들이 어김없이 아이비로 덮여 있는 그런 풍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건물들 보니까 아이빌리그 대학 캠퍼스에 온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단지 그런 이유 때문만은 아니고요. 이 건물들이 상당히 특성이 있고 개성이 있습니다. 이 박물관 같기도 하고 또 갤러리 같기도 하고 전시실 같기도 하고 또 도서관 같기도 하고 건물 크기도 상당히 큽니다. 물론 이 폐교된 학교 건물이라서 그런지 규모도 크고요. 여기는 예전에 사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20년 전에 우리 초등학교 수준이 이 정도였다는 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근래에 지어진 초등학교도 이렇게 건사하다는 느낌을 못 받았는데요. 정말 고풍스럽기도 하고 아이비가 덮여 있어서 그런지 정말 운치 있고 정말 멋집니다. 아이비라는 의미는 역시 건물이 담쟁이로 덮여 있어서 유래가 된 것 같고요. 이 리그라는 말은 아마 이런 대학들끼리 농구라든지 또 야구, 미식축구 이런 스포츠 리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명문대학끼리 그래서 이런 명문대를 그냥 통칭해서 아이빌리그다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느냐 하면은 사실 미국 명문대학교는 거의 대부분 시골에 있습니다. 물론 이런 8개 아이빌리그는 동부에 몰려 있긴 하지만 지금 신흥 아이빌리그 대학교가 또 상당히 많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그럽니다. 예전 전통적인 아이빌리그 못지않게 상당히 훌륭한 명문대학교로 이렇게 부상하고 있는 대학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시골에 있습니다. 어떻게 시골에서 학생을 유치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우리나라 대부분 학부형들, 학생들 아마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기숙사 생활을 한다고 그럽니다. 예, 여기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미국 명문대학교들 아이빌리그 캠퍼스 못지않게 정말 아름답습니다. 예, 정말 근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초등학교 폐교된 건물이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건물 보신 적이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폐교 학교들을 많이 둘러봤지만 이렇게 상태가 좋고 멋진 폐교된 학교는 처음입니다. 지금 보는 이 건물도 멀리서 보니까 꼭 무슨 작은 백악관 같기도 하구요. 아주 근사합니다. 건물 하나하나가 예술품 같다라는, 예술 하나의 조각품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물론 이 건축물도 예술로 분류가 됩니다. 예, 이런 건물들은 예술 작품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듯 합니다. 무슨 도서관일 수도 있고 전시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박물관일 수도 있고 예, 그런 상상을 하게 하는 그런 건물인데요. 쭉 둘러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규모도 상당히 크구요. 지금 멀리 붉게 물들어 있는 배롱나무가 많이 보이는데요. 예, 어린자봐서 수만평은 넘어 보입니다. 수천평은 결코 아니구요. 예, 상당히 큰 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수목원에 들어와 있다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예, 여기 나무 같은 것을 잘 관리를 하고 한다면은 수목원으로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고요. 제가 오늘 이곳에 좀 늦게 왔습니다. 해가 떨어질 때쯤 돼서 도착했는데요. 예, 그래서 주위에 있는 어르신 몇 분께 제가 이 수소문을 해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 좀 알아보고 싶어서 예, 몇 분 만나 뵀는데 제가 확실히 얻은 정보는 한 20년 전에 이 학생 수가 줄여서 초등학교가 폐교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여기 지금 잡초가 많이 자라서 밑에 바닥이 잘 보이진 않는데요. 아마 이쪽에 자갈을 이렇게 많이 조성을 해서 맨발 긋기 하는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이 활용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트랙이 쭉 길게 이어져 있는데요. 지금 나무 때문에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구석구석 보니까 돌 절구를 비롯해서 각종 조각품 같은 거, 조형물 같은 거, 예술품 같은 게 이때문이때문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돌 절구 안에 잡초가 자라는 것 같습니다. 잡초인지 난인지 확실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여기 급수대가 있는데 이런 급수대 하나도 보니까 예술 작품입니다. 예, 정말 근사합니다. 규모도 크고 제가 생각할 때는 20년 전에 폐교가 되었다고 그러지만 그 후에 어떤 단체나 아니면 개인이 활용을 했던 그런 장소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상태가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없을 것 같고요. 또 이런 건물도 예전 20년 전에 폐교된 초등학교 건물치고는 현재 관리는 좀 잘 되고 있지는 않지만 건물 컨디션이라든지 또 수리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또 돈도 많이 투자해서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수리하고 가꾸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돌 조형물도 설치를 하려면 예, 금전적으로 상당히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나무도 상당히 좋은 나무들이 많고요. 소나무도 보니까 수영이 정말 예쁘게 이렇게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한 20년 전에 폐교가 되었던 초등학교를 어떤 단체나 아니면 개인이 인수를 해서 온갖 노력과 정성을 다 들여서 또 이 돈도 많이 투자하고 해서 어떤 시설로 활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피치 못할 어떤 사정이 생겨서 최대한 5년 정도 아니면 한 2, 3년 정도 예, 그 정도로 보입니다. 예, 한 몇 년 정도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무슨 사정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저와 함께 이 폐교된 학교 운동장 건물들을 쭉 둘러보니까 정말 미국 명문대학 아이빌리그 캠퍼스를 걷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정말 화물한 기분으로 한바퀴 쭉 둘러보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 날씨가 조금 어두워지니까 이 학교가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예, 또 한번 깜짝 놀랄만한 그런 시설이 있는데요. 여기 앞에 연못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수되어 갔는데요. 분수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연못이 있고, 연못 중간에 물이 위로 이렇게 솟구치게 하는 분수를 감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을 해 두었습니다. 정말 감탄사가 나오는 그런 곳곳에 많은 감상 포인트들이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여기 연못도 사실은 지나치면 모를 뻔했는데요. 조금 더 있으면 아마 여기 단풍이 곧게 들면은 지금부터 훨씬 더 아름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상도 해 봅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있지만 지금도 충분히 저는 좋습니다. 예, 앞에 보이는 곳이 본관 건물인데요. 예, 보도블럭 같은 게 깔려 있고 이 본관 건물이 상당히 큽니다. 끝에서 끝까지 예, 한 100m 가까이 모르겠습니다. 한 7, 80m 정도 예, 상당히 길고 큽니다. 예, 본관 건물도 역시 아름답고 이 본관 바로 앞에 보도블럭 위에서 앞 전경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연못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명문대학교 전부 다 서울에 있습니다. 이런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교 특히 서울대학교 같은 이런 초인류대학교 저는 꼭 이런 인류대학교가 서울에 꼭 집중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인류대학교가 만약에 제가 살고 있는 이런 산청이나 지방으로 캠퍼스를 이전한다면 아마 이 시골 문제 한꺼번에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재미있고 또 발칙한 그런 상상도 해 보기도 합니다. 언젠간 그런 날이 꼭 와서만 좋겠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아이비 담쟁이들이 건물들을 뒤덮고 있는 정말 아름답고 예쁜 옛 초등학교 운동장을 함께 걸어 봤습니다.